여러분 안녕하세요. TSC 전문강사 장민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3부분을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3부분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같이 한번 3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본 다음에 우리 재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부분은 여러분 총 문제수가 5문제입니다. 이 부분보다 한 문제가 더 늘어났죠. 근데 준비 시간은 1초도 줄어든 2초이고요. 답변 시간은 15초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TSC가 총 전체 합산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가장 쉬운 파트인 이 부분 3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초수를 다 채워서 대답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평균 5급 이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15초라는 시간 안에 저희가 적어도 10초 이상은 대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험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파트 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들린 다음에 준비 시간 주어지고 답변 시간 주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파트 소개가 쭉 중국어를 읽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준비 시간 2초 주어지고, 답변 시간 15초가 주어집니다. 이 답변 시간과 준비 시간은 네, 그쵸? 보이는 눈 앞에 그대로 계속 보이니까요. 우리 이 답변 시간이 그쵸? 거꾸로 가면 15, 14, 13 줄어드는 걸 보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3부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제가 어떤 순서로 나눠냐면요. 빈도수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제한, 약속 변경, 부탁 금지인데요. 이 1번 중에서도 제한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저희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 3부 공략 비법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질문을 잘 들으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3부분도 이 부분처럼 그림만 나오고요. 화면에 어떤 한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청취 능력을 조금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과연 어떤 주제를 물어보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빨리 배운 스크립트를 가져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1차 대답은 최대한 짧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질문을 잘 활용을 하며 좋았지만 3부분은 그것도 잘못 활용하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요. 얘가 만약에 지금 긍정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뭐 거절을 물어보는 건지 빨리 파악한 다음에 얘가 물어보는 걸 1차 대답하고 우리가 배운 스크립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주제 파악한 후에 여러분 저희가 3부분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중국어로 답을 하려다 보면요. 정말 프리토킹이 강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15초를 정말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막 한도 문장 가지고 15초를 길게 늘어서 얘기하셔가지고 유창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주제는 이렇게 답해주세요. 이 주제는 이렇게 답해주세요. 라고 분류를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정해드릴 거예요. 그 정해진 스크립트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암기해낼 수 있도록 이 듣기에는 이거다. 이 키워드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3단계에는 질문 듣자마자 아 이거는 이 스크립트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떠올려 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제안, 약속, 변경, 부탁, 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은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B 역할을 맡아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저희는 제안, 약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A 하는 거 가장 좋아한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워트업이의 시환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주는 워페이창 시환 하셔도 되겠고 워헌시환으로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 넣어보면요. 저는 수영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워트업이의 시환 유의용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워트업이의 시환 화활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 같이 갑시다. 어디를 가기로 해놓고서는 같이 가자라고 말을 덧붙일 때 워먼 이치취 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나서 약속을 정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워헌은 A디엔 몇 시에 짜이 비 잔 짬마양 혹은 짬미언 짬마양 둘 다 가능하겠죠. 대입시켜 볼까요? 야 우리 3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어때? 워헌은 산 디엔 짜이 디테일 짬미언 짬마양 얘도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해놓지 않고 만약에 한 5초내 6초 안에 짜임새 있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세워라 내어라 워헌은 생각하시고 디엔 이렇게 하게 되면 15초 내에 우리가 적어도 한 3문장을 얘기해야 되는 이 3부분에서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약속 정할 때는 3번 씁시다 라고 하면 이걸 바로 유추한 게 나올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약속 변경에 쓰이는 문장들 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언가에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를 변경하거나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은 뭐가 있습니까? 워헤이 오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저녁에 일 있어요. 워완상 요셔 저 오늘 일 있어요. 워진티엔 요셔 저 내일 일 있어요. 워링티엔 요셔 요셔는 일이 있다는 뜻이죠. 자 5번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시간이 조금 더 나지 않으니까 다음에 같이 갑시다 라고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워즈의 짐 실자이 정말로 타이망으로 너무 바빠요. 조금의 시간도 나지 않는다. 이때 실제 이해해요. 우리 다음에 다시 같이 갑시다. 시아츠 자이치 추바라는 3단 콤보로 거절하게 되면 이것만 외워주면 저희가 다 거절로 일괄적으로 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유창해함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6번 정말 미안한데요. 이번 주에 제 남동생이 결혼해요. 또 핑계 두 번째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냥 우리가 정말 시간이 나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하고 나서도요. 내 남동생 결혼하거든. 어떻게 얘기할까요? 참 부하오이쓰 저거 조 모어 워 디디 제 훈 핑계를 대는 거죠. 남동생이 결혼한다. 해서 우리가 이 4, 5, 6은 어떤 약속 변경하거나 뭘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필수 패턴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7, 8, 9 한번 보실게요. 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나에게 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미안해. 부하오이쓰 즈하오 어쩔 수 없이 샤 지자 이치 쥐 칸 다음에 같이 보러 가야 되겠다. 라고 다음 약속을 조금 제안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워 쥐 징 요 뎌 부 수 부 그래서요. 데이 쥬 뎌 회 지아 시우 시 데이는 몸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쥬 뎌 일찍 회 지아 집에 가서 시우 시 쉬 시 자, 9번은 여러분 저희가 약속변경은 아니고요. 내가 그쵸? 무언가를 금지 당했을 때 여기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나에게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외 뭐뭐인 줄 알았다 잘못 알았을 때 워 이외 뭔 줄 알았대요? 거이 에이너 예를 들면 여기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워 이외 거이 시 시 너 여기서 뭐 드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할까요? 워 아시겠죠? 마지막 10번 보실게요. 미안해요. 저도 지금 써야 해서요. 어떤 거절이냐면 3번에서 부탁이 들어왔을 때는요. 나에게 뭘 빌려달라는 부탁도 들어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거절이에요. 미안해. 나도 지금 써야 되거든. 부하오 이스 나도 워 시엔자이 홍은 시엔자이 워 예 야오 용 저도 써야 됩니다. 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랑 지금 살펴본 1번부터 10번까지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랜드로 막 돌려서 계속 쓸 스크립트 들이니까요. 반드시 바쁘다 거절 있죠. 정말 바빠 시간이 조금 나지 않아 뭐 아프다 이런 핵심적인 거절들을 꼭 여러분들이 아프다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 없는 거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저희 먼저 주어진 문제들 풀어보신 후에 저와 함께 해설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저희 한번 그림 보실게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 그림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예전 3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림만 보면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다라는 게 대충 나왔어요. 근데 요즘 추세 트렌드는 뭐냐면요. 정말 두 사람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어서 대화를 나눠요. 혹은요. 우리가 그냥 커피 카페에 가서 두 살 마주보고 앉아있거나 쇼핑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는 저희가 과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없는 그림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그림은 나오기 때문에 3부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청취 능력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 잘 알아들으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선생님 저는요. 5급을 너무 따고 싶은데 이게 듣기가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단기간에 잘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은요.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 제안을 물어보는 그쵸? 질문에는 반드시 이, 지, 취가 들어가요. 우리 함께 뭘 하러 가자. 뒷걸 잘 못 알아들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지, 취에이, 쩐머양 듣는 순간 제안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순 제안은 여러분 실제로 나오냐 정말 자주 나와요. 요즘에도 나오고 있고요. 뭐 영화 보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같이 공부하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보통 1번, 2번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답은?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선 다 펼쳐놓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긍정 그 말인 즉슨 수락을 하는 그쵸? 답변과 혹은 거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다양하게 답변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보시면 좋겠고 저 급해요 선생님. 저 빨리 따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답변 2번만 보세요. 그냥 이 지취 들리는 순간 무조건 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 다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무언가 하러 가자 라는 제안에 긍정을 하실 분들은 어떻게 리액션 하자? 하오더 라고 신호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그 공략 비법 중에서 그쵸? 뭐라고 했었죠? 1차 대답은 간단하게 리액션 해주세요. 하오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뭘 하러 가자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좋아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는 매우 좋아한다 라고 우리가 부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패턴에서 배웠어요. 테리스 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여러분 약속 시간 잡아주세요. 시간은 여러분 지금 저희 하나 외워주시면 이렇게 돌려 쓰시면 돼요. 자, 워멘 시아크호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아까 문형에서 봤어요. 시아크호 우디엔 짜이 슈의 시어먼 거짓 정말 양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야, 에이하러 가자 라고 하면 어떤 패턴으로 좋아 그 다음에 나 그거 되게 좋아해 그 다음은요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까지가 긍정 스크립트고요. 두번째 거절 한번 보실까요? 점멘 어떡하지? 워 쥐 질 시아 질 타이 망 를 우리가 외웠던 거 있죠? 봤던 거 패턴에서 거절할 때 정말 정말 바빠 조금의 뭐도 없대요? 이딴 시지 예 메 요 그래서 뭐하자? 워멘 시아 질 질 질 질 바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등산 가자 영화 보자 공부하자 뭘 하자 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치 취 에이 그 다음은요? 워 트어비 시 환 에이 그 다음은요? 뭡니까? 아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게 너무 헷갈리시면 이것만 여러 가지 바꿔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긍정은요? 쭉 시간 바꿔야 되고 힘들 것 같아 하시면 뭐하자? 거절하시면 돼요. 점멘 어떡하지? 난 뭐가 없다? 어 워 쥐 질 시 질 타이 망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딴 시 질 예 메 요 와멘 시아 지 쥐 라고 하나 외워두셔서 돌려막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1번의 기본 제한 문제 우리가 답안 알려드린 거 다시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시면서 정리하고 오실게요. 아시겠죠?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1. Сегодня 下课 후 我们一起 去打 网球 怎么样? 回答 1. 好的 我 特别 喜欢 打 网球 我们 下课 后 5. 在 学校 门口 见 怎么样? 回答 2. 怎么 办? 我 最近 实在 太 忙了 一点 자, 잘 풀어보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저희 그림에 별 의미 두지 않을게요. 한번 듣기 바로 보실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어요. 가이티는 뭡니까? 다른 날이에요. 이 문제는 방금 저희가 풀어봤던 1번 문제부터 빈도수가 조금 낮지만 가끔 가다가 나와요. 한 다섯 번에 한 번? 우리 글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날 다시 뭐 하자? 혹은요, 다른 날 만나면 되겠니?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선은 좀 이제 들어줄게요. 그래,好的. 괜찮아, 좋아,好的. 라고 해주시고요. 나도 마침 그날 일 있었다라는 식으로 좀 덜 미안하게 만들어줄게요. 정하오, 마침 워이의, 이 예는 수호 뒤에 나도 진티엔 요시.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죠? 일 있다, 요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날 다시 뭐 하러 가자? 워만 가이티엔 자이취 칸 띠닝바라고 해서요. 우리 다른 날 다시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세 마디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답안이고요. 두 번째 답안은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걱정해 줄게요. 니 요시 뭐 셀 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다른 날 보자 그러면 무슨 일 있어라고 먼저 걱정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방법이 없지. 즈하오 어쩔 수 없이 자이차 지자이. 다음에 다시 뭘 하러 가자. 자이차 지자이 취 칸 띠닝바라. 자이차 지자이.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요. 또 새로운 약속 시간 잡아주는 거예요. 나 워만 시아 조 취 칸. 그럼 다음 주에 보러 가는 거 썸바야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왕이면 두 번째 대답으로 양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5급 플러스니까 5급만 받으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6급까지도 도전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대답을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방금 저랑 해석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해보시면서 음성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성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제 2. 우리 다른天再去看电影吧? 답 1. 好的. 正好我也今天有事. 우리 다른天再去看电影吧. 답 2. 你有什么事吗? 没办法. 只好下次再去看电影了. 那我們下周去看. 怎么样? 잘 들어보셨죠?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상에 나란히 앉아있어요. 우리 여러분 3번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림으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3번 문제 잘 들으셨나요?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여러분 3부분에서요. 부탁 문제가 가끔 나와요. 우리 아까 1번 문제가 빈도수가 별 5개 중에 5개 만점이라면요. 아까 2번은 한 3개? 얘도 한 3개 정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니까 우리 알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치엔비는요. 뭐로 지원 가능할까요? 다양한 명사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답을 하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된다고 할게요. 착하게.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면 노트북 많다라고 하세요. 실제 상황에서 노트북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는 말하기 시험이지 논리시험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노트북 많다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3단 콤보로 완성할 수 있는 게 답변 1이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不好意思.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단지 없대요. 단지 뭐밖에 없대요? 이 치엔비밖에 없어서 시엔자 워이의 야어용 나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양은 비슷하죠? 1번 혹은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듣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니 넝치에 워 에이마 니 넝치에 워 에이마 라는 형태로 문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음성 들으실 때 아 질문 듣자마자 이거 어떤 패턴이었지 저희 아이디어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음성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얘는 여러분 조금 그쵸?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주차장이 있고요.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는 그림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아 부하우 이슬 절 부 넝팅초? 아까 저희가 그 네 가지 주제를 배운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쵸? 여기서 뭐였어요 여러분? 어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그쵸? 저희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어 여기서 보통 주차를 못한다. 혹은 뭐 사진 찍을 수 없다. 무언가 할 수 없다라는 그쵸? 저희가 허락을 조금 받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4번에 있으니까 제가 뭐 많이 나온다고 한 거는 취소고 가끔 나와요. 가끔. 얘가 아까 별표 5개 만점에 나머지 거들이 5개, 3개였다면 얘는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짜리에요. 한번 보실게요. 자 부하우 이슬 절 부 넝팅초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도에 부치 징원 자이날 그의 에이너 그럼 어디에 에이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 부 진 날 유팅처차 여기에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 누가 담배 피우고 있는데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라는 질문이 나왔더라도 어 도에 부치 징원 자이날 그의 초이엔나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절 부 진 날 유시엔 취무 흡연구역이 어디 있는지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은 저희가 시막 진짜요. 여러분 저희 그래요라는 리액션이죠. 부하우 이슬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배웠던 패턴 뭐뭐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외 어 이외 어 절 그의 등천어 주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 마샹 지우 카이조 바로 그쵸 이동할게요. 차 몰고 가겠습니다. 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음성 듣고 오신 후에 저희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성 들어보시고 오실게요. 문제 4.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첫 번째 3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렸고요. 제안, 약속변경, 부탁, 금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제안, 그쵸 우리가 같이 뭐 할래? 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절 답변을 무조건 외워가세요. 나옵니다. 거절 답변을 꼭 외워가셔서 유창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약속변경에서는 가이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가이가 들리면 어 그래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 좀 해주시고 새로운 약속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 니농지에워. 뭐 빌려달라는 부탁이 나오게 된다면 거절하는 거 아시죠? 거절하시거나 빌려주시거나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금지, 여기서 뭐 하시면 안 돼요? 가 나오면 아 죄송합니다 방금 배운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가장 빈도수 높은 거는요. 제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 먼저 외우시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안 바이, 안 배하셔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분 여러분 저희가 3부분 범위가 결코 넓지 않아요. 나온 것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순차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거 반드시 2부로 연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